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회기라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관점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책 제목 콜레 클래러티 읽어주기 제8장 안녕하세요. 평생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너무 유용하고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도 있고 요산도 있고 여러 가지 통풍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8장 탄수화물과 식물성 기름 이들은 쌍둥이 악당이다 만일 저탄수화물이며 정제되지 않은 온전한 구석기 식단을 섭취하는 것으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다면 심장 질환과 플라크는 유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식단은 그 확률을 줄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질 단백질 분자들은 온순해질 것이다. 이때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이에 대한 걱정은 일체할 필요가 없다. 닥터 제프리 걸벌 나는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 대신 트렌스 지방과 정제된 탄수화물에 기반한 음식, 설탕, 곡물 등의 섭취를 줄이면서 건강한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념일 것이다. 캐시 비올크 우리가 여태 배운 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식단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만성염증, 설탕, 통곡물과 같이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정제된 음식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유발되는 심장질환의 진정한 범인이다. 스테틴 약물들은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일 수 있지만 심장질환 또는 심장마비를 예방하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저지방 식단이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낡은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지방 식단은 심장에 건강하기보다 혈관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다. 지금 내가 설명할 내용은 가장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만일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에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전환한다면 당신의 주 에너지원은 지방이 될 것이다. 많은 환자들의 주된 음식 공급원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99%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저장된 지방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지방을 더 저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려는 바에 힘이 더 생기길 바란다. 닥터 말콤 켄드릭 건강에서 탄수화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에게 탄수화물은 C 단어이며 나는 이를 칼비지, 즉 탄수화물 플러스 쓰레기라고 부른다.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하얀 밀가루와 설탕이 당신의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다음 책, 케토 클레러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할 예정이며 식단에 부족한 지방과 과다한 탄수화물이 어떻게 만성질환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탄수화물에 기반한 음식들이 어떻게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질환을 유발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어떻게 탄수화물이 LDL 수치와 초음콜레스테롤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는 방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고탄수화물 식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식단에서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보통 대사증후군이나 갑상선 기능 부진증을 의미한다. 폴 자미넷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정제된 곡물, 당분, 과일의 당분 포함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신체에 위험한 사슬 반응을 유발한다. 당신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포도당, 과당 또는 둘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게 만든다. 이것은 작고 밀도가 높은 지질 단백질의 개수를 증가시키며 동맥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꽤 간단하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원인인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된다. 이것은 간단한 해답이며 즉시 심장의 건강을 개선시킬 것이다. 나의 전체적인 철학은 치료 방법을 최대한 개인화를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탄수화물, 특히 당분과 정제된 곡물의 섭취를 줄이라고 말한다. 닥터 로날드 크라우스 과다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살찌게 만든다. 이것은 주류의학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은 여전히 탄수화물을 선호한다. 이것이 바로 마트에 가면 저지방식품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유행하는 큰 원인이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리를 비만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것의 원인을 포화지방이라고 말해왔다. 누명인 셈이다. 여기 진실이 있다. 건강한 지방. 식물과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자연적인 지방을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였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다. 고지방 식단을 뇌피기능 장애의 원인이라고 지정하는 모든 연구들은 대상자들에게 두 조각의 빵 사이에 동물성 지방을 낀 후 설탕이 가득 포함된 밀크쉐이크와 함께 제공하였다. 고지방 실험을 하고 싶다면 지방만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한다. 모든 연구들에는 항상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지방 식단에 관한 연구들은 항상 고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제 우리의 눈에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의 혼합은 건강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연구자들과 건강 전문가들은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지방의 누명을 씌어왔다. 하지만 만일 탄수화물이 진정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불행히도 탄수화물만이 원인은 아니다. 아마 흔히 권장되는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건강한 것이 실제로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게 된다면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식물성 기름과 작별 인사를 하자.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식물에서 오지 않는다. 대신 모카씨나 카놀라씨, 쌀겨와 같은 폐기물에서부터 온다. 이러한 씨앗기름은 식물성 기름으로 포장되어 판매된다. 데이비드 길레스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포화지방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모든 건강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식물성 기름과 씨앗기름을 추천한다. 옥수수, 땅콩, 깨, 해바라기, 홍화, 카놀라오일 등 당신은 아마 이 기름이 심장에 건강하고 오메가6를 제공하며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름들은 신체에 공급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물질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카놀라유보다 고기 기름과 버터가 몸에 좋다고 말하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캐시 비올크 실험을 하나 해보라. 지역 마트로 산책을 나가서 포장된 음식을 아무거나 집어보라. 아마도 내가 위에 적은 기름 중 한 가지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모든 것에 들어있다.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소스, 도넛, 그래놀라파, 통곡물빵, 마요네즈, 크래커 등 식물성 기름 없이는 음식 조리가 어려워 보이기까지 하다. 시드니 다이어트 하트 스타디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건강에 아주 해롭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조회사들은 이를 포함한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영국 심장재단은 최근에 플로라라고 불리는 인조 마가린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와 연합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음식으로 팔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지방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우리의 신체는 포화 지방을 섭취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포화 지방은 너무 많은 당분을 섭취했을 시에 신체가 합성하는 지방이다. 포화 지방이 건강에 좋지 않다면 신체가 이를 직접 만들어냈을까? 닥터 말콤 켄드릭 시드니 다이어트 하트 스터디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글은 영국의학지 2013년 2월호에 게재되었으며 고도 불포화 지방산 지지자들의 반박하는 내용을 나타냈다. 데이터들은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진행된 무작위의 조작된 실험에 기반하였으며 참가자들 30세에서 59세 사이에 458명의 남성은 모두 최근 관상 동맥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식이 포화 지방을 오메가6 리노레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관상 동맥 심장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들은 대상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조절되는 그룹은 포화 지방이 많은 식단을 계속해서 섭취했으며 다른 그룹은 홍아유에 기반한 음식이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였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홍아유를 많은 양으로 섭취한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초음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낮아졌지만 이 기름은 그들을 사망과 심장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그들의 위험은 조절된 그룹보다 더 높았다. 분석 결과는 포화 지방을 오메가6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는 것은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더 높인다였다. 미국 심장협회가 심장에 건강하다고 홍보하는 지방의 공급원은 사실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기름,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기름들은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더 높였다. 이 지방들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콜레스테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심혈관에 손상을 입힌다. 콩기름이나 카놀라 기름과 같은 지방은 바이패스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동맥에 나타난다. 만일 사람들이 이러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심장질환을 알지 않을 것이다. 닥터 프레드 큐메로 유기농을 섭취하고 정제된 음식, 식물성 기름, 당분을 피하라. 스테파니 세네프 우리는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버터, 코코넛 기름, 동물성 기름 대신 오메가6가 풍부한 식물성 기름 또는 씨앗 기름을 섭취하도록 권장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고지곳대로 따랐으며 그 결과로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다.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의 후광을 걷어들인 것에 미국 심장협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미국 심장협회가 포화지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고도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바꿨을까? 그렇지 않다. 대신 미국 심장협회는 그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들은 많은 양의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과 동맥경화 질환이 발생하는 것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심장협회의 대표자들은 총 칼로리 중 7%만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를 반복하였다. 또한 그들은 여전히 오메가6 지방, 해바라기, 홍화, 깨, 아마시 기름을 권장하였다.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국 심장협회는 그들의 귀를 막은 채 나는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라고 하며 그들의 권장하는 바에 완전히 반대되는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우리의 동맥을 막히게 하지 않는다. 지방이 가득한 음식들은 소화되어 어떤 입자들에 의해 감싸져서 혈관을 통과한다. 하지만 이는 지방을 이동하는 입자들이 제대로 형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식단이 옥수수와 콩기름 또는 다른 식용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질 단백질 입자들은 충분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 항산화 물질이 없다면 지질 단백질은 쉽게 불안정해진다. 이런 지방 함유 입자들이 불안정해지면 그들이 감싸서 이동시키던 지방들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지방들은 혈액 속으로 침투하게 되어 동맥의 벽에 페인트볼처럼 붓기 시작한다. 이때 복합적인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이는 동맥의 벽을 약화시켜 출혈이 일어난다. 이때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이 발생하게 된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섭취하였을 때 LDL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지질 단백질은 불안정화되고 지질 단백질 속으로 지방을 넣는 역할을 하는 효소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혈관에 정착된 LDL 입자 개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닥터 케이트 쉐나한 데이비드 길레스피가 식물성 기름에 대한 경고를 울렸다. 세계에서 잘 알려진 건강 전문의들의 식물성 기름에 대한 거짓말을 알리려는 노력은 호주의 브리스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책에 기여한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이비드 길레스피는 2013년에 턱시오일이라는 책을 지필하였다. 이 책은 씨앗기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며 가능한 빨리 씨앗기름 섭취를 그만두라고 권장하는 책이다. 길레스피를 인터뷰할 당시 그의 오메가6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너무나도 확고하였다. 더 건강한 오메가3 지방, 생선, 계란, 유기농 소고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메가6 지방에 비하면 약한 관심을 받고 있다. 씨앗기름의 문제는 다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메가6 지방이 우리에게 좋다고 배워왔지만 이것은 아주 적은 양으로 섭취했을 때 해당하는 말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균형이 무너졌다. 우리는 아마씨, 호두, 연어, 유기농 소고기, 정어리들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이며 3대1의 비율은 가장 나쁜 비율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는 30대1의 비율로 섭취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기름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길레스피는 인간의 식단에 곡물이 소개되기 이전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은 아마도 1대1이었을 것이다. 만년 전에 곡물이 식단에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식단에 오메가6 지방이 추가되었고 이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2대1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무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19세기 중반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비율은 15대1로 증가하였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30대1로 증가하였을 것이다. 값싼 인공적인 씨앗 오일의 대중적인 공급으로 인해 우리는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오메가6를 섭취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오메가6 섭취량의 증가 현재 약 3개 인구 칼로리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오메가6 섭취량의 증가는 위험하며 유래가 없는 영역이다. 이 장에서 설명하였듯 이는 염증을 유발한다. 오메가6 지방은 염증성 기재로 진행되는 반면 오메가3 지방은 염증을 줄인다. 오메가6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을 염증에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반응, 유머티스성 관절염 등과 연관된다. 길레스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LDL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길레스피는 신체를 순환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는 궁극적으로 심장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세포의 산화는 금속이 녹스는 것과 비슷하다. 오메가6 지방은 세포를 분해하며 아주 취약하게 만든다. 당신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으로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당신의 신체는 아테롬 썸으로 변화하고 있다. 심장질환과 심장마비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는다. 오메가6 지방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우리는 현재 산화된 LDL 수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난 5년에서 10년간 확인한 바로는 산화 LDL 수치와 심장질환의 위험성 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동물성 지방은 동맥을 막는 주범으로 낙인받아 왔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지방은 산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형태의 산화작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동물성 지방이 산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간은 LDL 입자들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물질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E로 감싸버린다. 산화 LDL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그 어떤 혈액검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심장질환을 예상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49%의 확률로 심장질환을 예상하지만 산화 LDL 수치는 82%의 확률로 심장질환을 예상한다. 이것이 길레스피가 사람들이 잘못된 수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왜 LDL이 산화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심장질환이 어떻게 발병하는지 살펴보면 왜 산화 LDL 수치가 심장질환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산화 LDL이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해지고 있다. 산화 LDL은 쉽게 산화되는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생산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LDL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다양한 입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 LDL의 종류는 다양하다.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은 LDL은 동맥의 벽에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특히 외롭다. 길레스피는 의사로부터 산화 LDL 수치를 측정받는 것을 권장한다.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한다. 산화 LDL을 측정하는 방법이 많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산화 LDL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약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는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익을 취할 수 없을 것이며 산화 LDL 수치를 낮추는 방법은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흡연을 그만두고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들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닥터 데이비드 다이아몬드 만일 산화 LDL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LDL 입자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하지만 검사를 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식단의 식물성 기름, 설탕, 곡물, 정제 탄수화물을 정제되지 않은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하라. 이는 당신의 건강을 생각보다 더 많이 개선해줄 것이다. 닥터 에릭 웨스트만의 소견 내가 환자들을 교육시킬 때 사용하는 클립 중 하나는 펫헤드라는 다큐멘터리이다. 여기서 만일 인간의 역사를 1년으로 추격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곡물을 어제 먹기 시작했을 것이며 식물 기름은 1시간 전에 먹기 시작했을 것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참 많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요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클레러티 핵심 개념 탄수화물은 중성지방, VLDL, 작은 LDL 입자들을 증가시킨다. 곡물, 당분의 탄수화물은 살찌게 만든다. 고지방에 대한 연구들은 보통 높은 양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오메가6가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섭취할 수 있는 지방 중 가장 해로운 지방의 형태이다. 식물성 기름은 오늘날 거의 모든 음식에 포함되어 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최대 30대1의 비율로 섭취하고 있다. 오메가6 지방의 높은 섭취량은 LDL 입자를 산화시키며 심장 문제를 유발한다. 산화 LDL 입자를 측정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연적인 지방 비율이 높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라.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